안녕하세요 쥐타지않교수입니다. 새벽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이슈가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구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아프시고 지금 우려가 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새벽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안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3월 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있다. 코어트라는 게 좀 남아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구요. 여러분들 뭐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서로 호흡한다는 의미로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긍정 이라고 한번 적어보시죠. 우리는 지금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때입니다.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구요. 자 그럼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뭐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순간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이슈겠지만 상장폐지 관련된 부분은 이게 나왔죠. 감사 보고서가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 부분이에요. 자 의견 거절에 해당된다. 의견 거절. 자 의견 거절에 해당돼서 이 종목이 지금 거래가 원래 정지되어 있었죠. 원래 정지되어 있었는데 자 요 부분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3인 4개 법인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죠. 자 상장폐지에 대한 요건 여러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 감사 의견이 계속 기업 존속 능력 그죠? 불확실성으로 인하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속적으로 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 현금도 없고 부채는 많고 그리고 무용성 평가에서 탈락된 걸 보면 어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오레고모밥 오레고모밥이란 게 어떤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 맞아요. 난소암 치료제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산가치를 따질 때 어 기본적으로 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나누죠. 근데 무형주산가치를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죠? 예 존속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해결 방안이 있겠는가 자 일단은 4월 12일 까지 거래소를 통해서 니네가 무슨 어떤 뭐 해답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분명히 이건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있다가 갈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코어트라고 하는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좀 쓴소리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2023년 3월 바이오 유럽 스프링스 한권 용의 이렇게 쭉 나오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요 부분 제가 그때 이 헬릭 스미스 자 보세요. 나은익 대표 나오죠? 나은익 대표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맞아요. 글로벌 파트너스 나오면서 이 헬릭 스미스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그쵸. 헬릭 스미스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를 들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헬릭 스미스와 예일이 한 부분을 따졌을 때 이 나은익 대표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헬릭 스미스의 시의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이야기 할 거면 끌게요. 이게 아니에요. 자 해법이 있으니까 자 이때도 뭐 카나리아 바이오 계속 나오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사람은 사실 이 듀얼물산이라는 기업 그죠? 이 부분을 우회상장 시키면서 현대사류에서 지금 이 기업으로 만들어냈죠. 나이를 얼마 먹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 56인데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근데 이 양반이 있었던 듀얼물산 디아크 그리고 여기 보기 되면 헬릭 스미스라는 게 존재랄 거예요.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의 시의포였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해 되셨나요? 근데 이 양반이 나은익, 시아포, 장래메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계의 능통이에요. 오아이주, 주립대학교, 대학원, 회계석사죠. 자 회계의 능하다. 회계의 능하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여러분들께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4월 12일 날까지는 얘네들이 분명히 어떠한 의신정을 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사실 이런 이런 부분이 결과물을 3월에 코어트라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형성되더라도 무용성에 대한 부분을 0으로 안 만들 수도 있거든요. 라고 해서 1년을 벌어놓기도 할 겁니다. 그동안 얘네들이 만일에 이 0으로 보이는 올해 고무법에 대한 가치를 조금만 증명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거래 정지는 풀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제가 사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펀드벤 생활을 제가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경각심을 알리면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사실 왜 이 헬릭스미스 라는 기업이 이 기업이 여기서 카나리아 바이오 M 이라고 하는 이제 굳이 다지 뭐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 주주가 얘를 매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맞아요. 팔고 얘를 빠진다에 뱉팅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영상을 오늘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오늘 분명 해법을 제시해 드린다고 했어요. 해법이 없는 이런 영상은 필요가 없겠죠. 그쵸?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결국은 이들은 빠지는 거에 뱉팅하고 상장 페이지에 뱉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거 잠시 봐도 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영상을 찍는다. 이 뜻으로 항상 찍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2주 전부터 상장 페이지 상장 페이지, 상장 페이지 이건 제가 아닌데 누가 이거 했네 상장 페이지 이걸 계속 일러 드렸어요. 2주 전, 한 달 전 그쵸? 직접 탐방까지 다녀왔습니다. 나은익 대표가 사임한 이유 그쵸? 그리고 디아크라는 기업 아세요? 요 기사가 나오면 다음날 거래정지 상패입니다. 이 말까지 계속 한번 일러 드렸었거든요. 요 부분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들었고 근데 괜찮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렇게 했던 분들도 자 제가 해법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헬릭스미스라는 기업 아세요? 디아크라는 기업 아세요? 요거 두 개만 볼 땐 한 달 전이에요.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볼게요.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새벽이 6시 28분 이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연휴 때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헬릭스미스와 바이오솔루션 과거의 비아크 그리고 두올물산 이런 작전 세력들이 하나의 결집을 통해서 주가를 이 부분에 대한 임상에 대한 결과물을 자 요 부분 보고요. 이야기는 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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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때 난익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2월과 3월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게 시장에서 봐야 되는 날입니다. 자 난익 대표는요. 일단 디아크라고 하는 의사와 그리고 두올물산 이 두 개가 있죠. 무자본으로 M&A를 진행을 했었고요. 헬릭스미스의 CFO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헬릭스미스가 어떤 업체인가 이걸 자 요 부분 이야기 해 드리면서 결국 현금을 좀 보여야 됩니다. 빠진다에 매팅합니다. 자 이렇게 흔들면서 가거든요. 자 3거래일입니다. 딱 3일 동안의 그 날만 여러분들 휴가를 내셔야 돼요. 휴가 내실 수 있습니까 혹시? 자 여러분들 휴가를 내셔서라도 그날은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거래를 하십시오. 이유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 2,3월은 분명히 상패 시즌입니다. 아마도 이제 좋아하는 영상은 위로 간다 라는 영상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20년 동안 자사고정사에 있었고요. 제 소개 드리면서 얘는 상장 폐지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용 먹었죠. 제가 뭐 뭐랄까요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거든요. 제 개인폰이에요. 죽여버리겠다 부터 시작해서 면처통이 와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특정일만 3일만 거래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날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슈가 뭐였죠. 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어떤 나 어떤 게 나왔죠. 세종 메디칼과 카나리아 바이오에 똑같은 기사를 재탕하면서 뭐죠. 환자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자 결국은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좀 기대를 해볼까 라고 했더니 여기서 거래정지 시켜버리죠. 자 이제 해법을 일러드린다고 했어요. 자 일단 뭐 제가 맞췄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하고요. 두번째는 4월달까지 일단 12일까지 얘네들은 분명히 의견제출선 할 거예요. 근데 자 뭐야 헬릭스미스를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빠진다에 뱉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부분의 20% CFD라는 거 라덕연 기억하세요. 임창정과 라덕연 사태 이 부분에 빠진다로 배팅했거든요. CFD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20% 정도는 아직 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혹시나 만일에 정리매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맞아요. 이 부분이 나오더라도 수익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20%의 못판 지분을 가진 그들이 하나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이제 문제시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펀드메이저 후배들 전부 동원해서 명동사체까지 이거 어떤 구조로 엮여 있는가 다 알아봤어요. 나머지 부분을 상환하지 못한 게 있어요. 명동사체 쪽으로. 그러면 이들은 분명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첫 번째 뭐죠. 맞아요. 빠진다로 배팅해서 아직 수익을 확정짓지 않았던 CFD. 이거는 만일에 그렇게 몇천프로 수익이 날 거예요. 상장표시되면. 근데 이 명동사체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좀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보고 이 장외 거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외에서 현재 주가 내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이걸 이야기할 텐데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뭐 4천만원 이상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단주로 끌어내야 돼요. 천만원 밑에만 가능할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되 자, 다시 한 번 더 일정 부분만 가지고요. 자,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미리부터 말씀 드릴게요. 진심 어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0104822 8706 입니다. 자, 뇌관을 한 번 건드려야 될 거예요. 카나리아 라고 보내시고요. 평당가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너무 많은 수량을 보유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일에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량에 대한 부분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구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상적인 종목으로도 사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 더 이 종목과 같은 유사한 사례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사명을 바꾸고 대주주들이 매도하고 그리고 뭐죠? 맞아요. 갑작스럽게 사업을 현대사료라는 사료 업체에서 바이오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혹시나 보유한 종목들이 해당되지 않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으로도 사명을 바꾸는 거 요런 하이드로 리튬 리튬 사업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금량의 주가를 보면서 천원짜리를 끌어올려요. 의심해야 되는 거고요. 소방기업입니다. 소방기업에서 리튬 사업하겠습니다.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이드로 리튬 갑자기 사업 구조가 바뀝니다. 리튬 그렇죠? 지금 보여드린 게 차트가 똑같을 거예요. EV 첨단 소재 갤럭시 뭐죠? 휴대폰을 만드는 애들인데 갑자기 리튬 하겠습니다. 라이트론 5G 업체입니다. 거래 정지 됐다가 그렇죠? 볼디브젠 리튬 하겠습니다. 똑같죠? 마지막으로 테라사이언스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관임세 만드는데 사업 구조를 완벽하게 바꾸고 사명을 바꾸는 건 의심을 해봐라. 그러면 해법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나와있는 주가 빠진 거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 이거 정지되어 있죠? 역시나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카나리아 바이오 요처럼 지금 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보유하신 거 이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이 카나리아 바이오 유사사립 후보군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가 제 폰인데요.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반드시 카나리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평당가 수량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거래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제가 최대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사사례 후보군 중에 이번에 감사 보고서 제출을 안 한 기업들에 해당되는 기업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해 56세대 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사고정사 있었고 천억 운영했었고요. 그래도 15번의 스탑펀드 매상을 받았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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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상들만 보면서 손실을 확대했고 거래정지를 이끈 게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에서 항상 여러분들 일단 해법을 일러 드린다고 했는데 해법을 일러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서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기금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의도 모임 시장을 읽는 방법을 이해하자. 제가 이제 그래도 과거에 운영을 가장 잘했다라고 해서 연기금 대상으로 세미나를 몇 차례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장을 읽는 컴판의 기술이란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만일에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 엠을 천만원 들고 있다. 근데 현금이 백만원밖에 없다. 그래도 10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시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항상 깊이 있게 연구는 되지만 빠져들게 되잖아요. 저보다 카나리아 바이오 를 더 잘하시는 주주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손실권에 위치하셨다는 건 뭡니까.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HLB,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세 번째 종목을 발표할 거예요. 상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만 카나리아 그리고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뒷부분 소강당을 열어들려고 할 테니까요. 어떻게 시장을 보면서 접근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관하시는 건 어떨까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공부방을 하나 열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사실 무분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유튜버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이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부조리 현상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가끔씩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긴 하거든요.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색깔을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영상인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할까요. 이런 영상입니다. 자 카나리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영상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렇죠.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 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전지 전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 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마라 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텔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즐기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라고 하면 제넘 파울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인상 금리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 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어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방 때려봤죠. 이유는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의 글다른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학이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아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에 피하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 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직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아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메이상을 받았던 이유. 천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겁니다. 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중요치 않낸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프라이어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되는가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요.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